아주 깊은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. 천년바위 보내드리겠습니다.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. 공략 저편에 맘붕은 분명은 철새처럼 어마어마이라나 세상 어딘가 만주 곳을 칩식을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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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며 이제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은 하지 말자 생활을 오고 가는 길을 보고 서서 창년만 위하여 창년만 위하여 창년만 위하여 창년만 위하여 창년만 위하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주제 전장 청소년이 박수 예방 공개 꼭 Kayla